박은빈과 유튜브 키트더즈 메소프 은빈야 등상 류 퀴즈라 유인우 이 좌 바홍더 타 자시상节무도와 함께 나눠 만맘더 유인우 파이셔 샷화시 부교환씨가 현장에 마치 박은빈 사관학교 같았다 배우들이 좀 화개애애하게 떠들고 있으면 집중 이러고 싶어요 아 그래서 이제 박은빈 사관학교 아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잘 부탁드립니다 은빈씨 안에 약간 좀 원로 배우님이 계세요 25년 경력의 원로 배우고 계신데 박은빈 선배의 따끔한 한마디에 정신을 바짝 차렸습니다 애는 제가 약간 정신 못 차릴 때 정신 차려 그렇게 할 거야? 저희 중에는 제일 안 웃겨 은빈이는 저한테 봄날 햇살 같은 동료 우영훈 캐릭터를 만드는 데도 좀 부담이 많았을 것 같아요 과연 연기를 해도 되는 것일까도 되게 고민이었고 누군가에게도 좀 상처를 주고 싶지 않았던 욕심이 너무나 고생한 우영훈 변호사한테 하고 싶은 얘기는 없습니다 우영훈 변호사님 당신을 알게 된 순간부터 지금까지 영원히 행복하게 바랍니다 아 진짜? 네 네 이게 정말 슬프다니까요 아니 아니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실제 탕יол이 박은빈 씨입니다.